뱅크림 뱅크림 봐봐 하오잉 하오잉 만두 살짝 보여 만두야 언니도 이렇게 켰어? 가로로? 세로가 나? 왜냐면은 가로는 너무 넓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로는? 언니 진짜 피부 좋다 자서 방금 자서 그런가? 대박 나 여기 이거 붙이고 나 이거 붙이고 할건데 괜찮겠지? 너가 붙인거 티 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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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가 방금 만든건데 그니까 이거 내꺼야 이거 블랙에서 특별 제작해준 내꺼야 나도 하나 훔쳐봐야겠다 나 되게 궁금한게 이 가방 이 있는 가방에다가 그려주신거야? 일단 나는 너가 이 가방을 만약에 보내서 그려주신건지 아니야 그냥 주신거야 나 이거 진짜 잘 입을거 같지 않아 여름에? 너무 귀여워 대박이야 여러분 여러분 블링크들 이게 제가 오늘 온유 선생님한테 선물받은건데요 진짜 아니 저희 메이크업실장님 핸드폰이 맞아 맞아 이거 이게 이게 제가 이걸 장만했단다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채영아 맞아? 이렇게 하는거 맞아? 뷰티 유튜버들 여기 젠니라고 쓰여있구요 보라색 곰돌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곰돌이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요 이건 찢개입니다 짜잔 인사할래 인사해 이리와 안녕 안녕 아니 근데 나는 가뿐 하트 나는 온유 선생님 하난밖에 안봤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도 안했는데 뭘 좋아하는데 취향을 하나도 얘기 안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이미 다 들켰었어 나 이거 진짜 귀여운데? 이게 너무 귀여운 그림을 직접 그리셨대요 근데 귀엽더라 이거 정말 즐거워 나도 DM 보낼래 선생님 그리고 이거 진짜 근데 하나씩 봐야해 구경아 Look how cute 아 귀여워 빨리 붙이자 귀여워 코끼리 진짜 내가 일단 코끼리를 꼭 붙일거고 이것도 진짜 귀여워 코끼리? 나도 하나만 붙여줄까? 붙여줘요 허락해 내가 허락할게 몇개만 기다려봐 어? 야 이거 진짜 잘 선택해야해 찍었거든? 이거 진짜 야 이거 막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나 이게 댓글도 읽고 싶은데 이게 너 창이 많이 차지하네 맞아 맞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날 볼 필요는 없잖아 이게 아 이거 너도 너도 몇개 더 해 근데 로제꺼는 그거 그거예요 보라색 이거 제가 진짜 제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나도 블랙원 하나 저 구매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서요 여보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해야지 힘을 줘서라도 여보세요 어? 채영아 나랑 같이 이거 스티커 혹시 꾸밀래? 어? 네 좋아요 일로 와 거실로 네 이거 거실 어 왔어? 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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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신이 아니야 글쩍 근데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지금 저희가 아이디 지금 제목이 제목이 꾸며봅시당 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내리게 왜냐면 제목을 꾸며봅시당으로 해놨어? 이게 꾸며봅시당 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꾸밀 거예요 근데 내가 고민이 있어 그리고 전 이거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는 샤넬에서 준 선물 이렇게 근데 다 얘기해도 돼? 아 잠깐만 몰라 안돼 야 얇게 나왔구나 잘 어울려 자 난 이거 이거 제니가 준 선물이요 어? 꼈어 오늘? 꼈어? 봐봐 요즘 좀 자주 껴 장난쳐? 장난하세요? 아 진짜 꼈네 장난하세요? 이 반지 몇 명한테 뿌린 건데 뭐더라? 뭐더라? 뭐더라 말인데 뭐더라 조용히 해요 조용히 아 더워 아 땀 날라해 땀 날라해 Tuesday 뭐해? 오늘 Tuesday야? 진짜 언니 저 기다려서 이거 입은 거예요 무슨 오늘 Tuesday 오늘 Tuesday에요 Did you see my socks last week? It says I'm in my days I wanted to wear 어 나 그거 있어 그래서 야 뭔데 겠어 사야지 근데 내가 월요일날 신고 싶었는데 토요일럿이었어 내가 오늘 하루종일 리사가 아까 오늘 몇일이냐고 물어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오늘 몇일이냐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오우 careful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우 못들었어 내가 케이스 갖고 와 리사는 어디 있네 자고 있을걸요 리사는 지금 저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하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네 이따가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근데 내가 고민하는게 이거를 내가 듣기로는 이게 네일 스티커래 아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빼고 해야 되는데 진심? 아 안그러면 이게 벗겨지니까 이게 벗기긴 쉬워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브이로그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틈틈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 우리 많이 찍어놨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근데 안 보이지 저분 저분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보이잖아 여튼요 아니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수 있어 이렇게 하구요 약간 아 잠깐만 잠시만 이거 이게 되게 이게 진짜 대박이야 내가 갑자기 셀카였죠? 이게 된다고요 아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kişi** 광고. 거의 광고인데 이거 광고가 아니예요. 이거 협찬 아니고 제 돈으로 구매한 저의 그거랍니다. 자, 지금 깨끗이 닦았고요. 언니 나 입술 있어? 있어. Which one should we start with? 나는, 일단. 여기서 제일 너의 취향을 불러봐, 일단. 일단 난, first of all, 이 elephant. 나는 내 생각은 좀 달라. 아, 근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이유가 있어.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이유는, 이유는 제일 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맹쌤도 이거 붙이고, 리사도 이거 붙이고. 리사도 이거 붙였어? 아닌가? 리사, 나 못 봤어. 리사 거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어, 오리들. 아, 근데 내가 원래 진짜 스티커가 많거든? 나도 스티커 좀 있는데? 기다려, 나 한 번 붙게. 아, 제발. 이게 조금 뭔가 섞어서, 알파벳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I had it. Hello everyone. 저희가... 대박! 있어? 어, 야 진짜. 예이! 저희가,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20분 동안 핸드폰을 꾸밀 겁니다. 이거? 나도 옛날에 온유쌤한테 받았었어. 근데 이거 약간 뭔지 알지? 아까워서 못 쓰는 그런 느낌? 더 있어, 새로운 거? 더 있어, 새로운 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죠? 그 이유는 브이앱을 어떻게 하는지 한동안 몰랐어요. 로그인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어제, 어, 비치네. 언니가 얼마 전에 켠 걸 보고 안 되겠다 하고 물어봤죠. 회사에. 그, 로그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아, 예이. 흠. 흠. 난 손님이 가봐. 이걸 써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거를. 아, 엄마. 내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거든, 여기에. 내가 그. 열심히. What is that? 봐봐. 나야. 진. 아. 나야. 진짜로? 나야. 아, 나도 이런 거 집에 있는데. 그치, 그치, 그치. 야, 이거 봐봐. 아, 이거 더 제대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다 나냐? 다 나네? 여기 쿠마 있어. 어디? 아, 달곰이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진짜. 아, 잠깐만요. 에이, 이거 쿠마 아니잖아. 에이.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아까 한 번도 안. 나도 안 쳤어, 아직. 아이고,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달곰이. 이거 알지? 달곰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샌드위치. 이 것도 귀여워. 키티랑 뭐 이런 거. 아, 싫어. 나 마일멜론. 나 이건 싫어. 진정해. 이거 싫어. 이거 좋아. 근데 이거 핸드폰에 너무 꽉 차잖아. 주황이 하나만 치면 꽉 차. 이거 좀 귀엽지? 이것도 쓰면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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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찌야. 우리 구찌. 내가 구찌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아, 싫어. 거부하겠어. 거부당했지? 평범하면 거부한다. 이건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들. 봐봐, 봐봐. 나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짱구 편인데. 하이! 잠깐만. 근데 왜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 있어. 여기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데. 나도 몰라. 언니 이것도 있어? 알파벳? 알파벳도. 이거 있나? 알파벳은 잘 몰라. 그냥 이거는 다이어리 옛적이었을 때. 진짜 같은 거 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This is good. 이 하트도 나름 귀여워. 이거 나름 귀여운데? 이게 뭐야? 아, 이거 무슨 옛날에 공채 꾸밀 때 쓸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에 공채 꾸밀 때 쓸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딱 하면 끝나. 바로 그거였지. 이대로 그냥. 어? 어떡하지? 근데 울퉁불퉁한데 괜찮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뜨진 않거든. 이거 진짜 예쁘다. 응. 잠깐만. 이거 되게 세 개, 되게. 스티커 부자래. 제가 한 때 다이어리를 열심히 썼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너무 옵션이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워. 알지? 갑자기 하기 싫어. 이게 바로 재현득입니다, 여러분. 언니 이거 갖다 우리 어디 토하도 올 때. 맞아, 맞아. 아, 좀.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난 이거랑 것도 귀여운데? 그립톡 같지 않아 좀. 이건 그립톡에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일단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얼굴. 아, 너무 귀여워. 난 이거를 시작하겠어, 그러면. 메인으로. 같이 없어. 그거를. 에치야. 아, 근데 나 진짜로 나는 언니랑 옛날에 찍은 영상들 보면서 혼자 엄청 웃는 거 알아? 왜? 난 언니 영상을 찾아봐. 팬이야. 너무 웃겨서. 내가 수석 위에 올라간 영상. 그거 나한테만 있지? 나한테 그랬어. 이거를 일단 붙일까? 근데 쿠쿠도 붙여줘야 되네. 근데 그걸 케이스에 붙일 거 아니면은? 아니, 다 안에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팬 할 거 있어? 하고 있어. 채영아, 너 주황이 붙일래? 뭐야? 주황이는 아닌데 주황이야. 주황 아닌 주황. 그래서 이걸 지금 딱 붙이려고 일단. 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이거 까졌어, 이거. 팬이셨어? 나도 있어, 이거. 이거 너무 웃기잖아. 달곰이야? 그래픽이야. 귀여워? 어, 거의 다. 아, 근데 이 달곰이 샌드위치 사진 좀 귀여운데. 이건 누구야? 이 지수 언니. 어머머. 알람, 알람. 우리 일어나려고. 잠깐만, 여기 어때? 어때? 아, 근데 잠깐 너무 커? 근데 너 케이스에 안 붙이고 거기다 붙일 거야? 어, 안에다 할 거야. 아, 근데 귀여운데? 나는? 난 이것도 귀여운데. 아니야, 난 이게 최애야. 응, 이거 귀여워. 그래? 너무 커, 이거. 이거 붙이면 다. Take it off the comes back. 나도 뭐 한 번 붙일래, 귀엽다. 귀엽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hold on 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이거 뜯어줘, 이거 귀여워. 너 일단은 너 진짜로 저 코끼리 붙일 거야? 난 솔직히 코끼리는 좀 반대야.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뭐야? 엄청난 발전이 있어. 아니, 이 코끼리를 시작으로 베이스로 깔려고 했는데 언니가 코끼리 반대야. 난 코끼리 싫어. 반대인데, 코끼리를... 왜, 왜? 몰라. 차라리 고민어. 싫어. 응, 코끼리 귀여운데? 나도 코끼리 귀여운데. 왜냐하면 지금 블랙이니까. 진짜로? 근데 봐봐, 통일성이 좀 있으려면 한 스티커 분야에서 가는 게 낫, 낫, 낫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약간 통일성을 좀 좋아해. 맞아. 근데 우리 블랙핑크가 있는 거 같아. 아, 귀엽다. 좀 귀엽다. 이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얇네. 근데 조그만한 건 붙으면... 그냥 케이스에다가 할까? 후회하니까 케이스에다가 베껴라. 아니야, 케이스에다가 다 베껴져. 이거 어차피 뗄 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팔랑귀와 왼쪽, 오른쪽이 지금... 어떡하죠? 그게 붙이는 거 아니지? 이거 귀여워하면서... 언니, 진짜 하지 마라. 근데 나는 막 쪼끔쪼끔한 거... 이렇게 막... 이런 느낌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럼 언니꺼 꿈이야. 왜 내꺼 꿈이래? 가져와, 내꺼 가져와. 내꺼 어디 갔어. 끝, 채영아. 케이스에 붙이지 마. 여러분... 케이스에 붙이면 스티커 덜어. 지금 떨어져. 여러분, 케이스에 붙이나요? 핸드폰 자체에 붙이나요? 케이스는... 케이스는 1번! 핸드폰은 2번! 케이스는 만원? 핸드폰은 100만원? 아니, 아니, 봐봐. 케이스는 만... 아니, 케이스는 만원이래서... 폰에다가 붙여요? 케이스에 필요해. 누가 이렇게 붙여야. 자... 다시 말할게요. 케이스... 핸드폰에 붙여선 1번. 케이스에 붙여요 2번. 자, 들고 있어 언니. 자, 이렇게 하고 있어. 1, 1, 1. 영어로도 해 봐. So if you think I should put the stickers on on my phone, it's number, it's number one. If you think I should put it on top of my case, it's two. two. So I see a lot of two right now. See that two! 투!투투! 다투다! 근데 너무 갈리는데? 어떡하지? 뒤에다 붙여! 아니야! 지수언니한테 뭔가 듣는 느낌이야. 그게 뭐야? 답 잡고 해줘! 일단... 나 채영이 말 들을게. 지금 말해. 폰에다가 해요. 폰을 뗄 수 있는데 스티커 다 뜯어서 금방 떨어져. 진짜로? 아니야. 2, 2, 2, 2, 1, 1, 1, 2, 2, 2, 2, 2, 1, 1, 1. 이거는 알 수 없는 그거야. 펄이 돼버렸어. 불가능한 득표. 너무 귀여워. 언니 이런 거 그냥 막 붙여야 돼요. 지금 몇 번째 고민 중에 내가 나왔으면 다 했잖아.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일단 나는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스티커를... 나는 근데 이 색이 나온 거 아니야. 아 귀엽다 언니. 파스텔 톤이 너무 예뻐. 파스텔이 좀 귀여울 것 같긴 해. 안 돼. 파스텔. 이렇게 내려서. 파스텔이 귀여워. 근데 봐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케이스에 이런 색감이야 일단. 그러니까 파스텔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럼 이것만 쓰라고? 아니 그거랑 초코끼리 써도 돼. 이거. 빨간색보다는 흰색 파스텔. 코끼리 왜 안 돼? 언니 덤보 싫어해? 덤보 싫어하냐고. 너 내 끼코리 기억 안 나? 내가 그린 끼코리? 벚꽃 싫어하는 느낌 수준이야. 벚꽃? 언니가 벚꽃 말고 나무 좋아하라고 나한테 어쩔. 조심해. 왜? 너 나무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좋아해야 되지? 나무가 좋다 말해. 나무가 좋다. 오케이. 체리. 체리 붙잖아. 언니가 나 체리 랜턴 선물해 줬어. 맞아. 너 체리 랜턴 좋아했잖아. 좋아. 맞아. 그날의 추억? 일단 붙여요. 이 생각나는데를 하나씩 탁탁 탁. 안 돼. 이게 왜냐면은. 아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가위로 대충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세 명이서. 스멀. 잠깐만. 이렇게 들고 제일 마음에 드는 피스 하나 딱 고르게 해보자. 그래. 하나씩. 딱 하나 고르게. 하나 둘 셋 하면 거기 찍기. 아 잠깐만. 진정해. 나 아직 진정해. 아 진정해. 내가 나였다면은 폰에 뭘 붙일지? 제일 먼저 붙일 거. 제일 먼저? 어 제일 먼저. 아 먼저? 난 정해야 돼. 잠깐만 얘네 다 귀엽다. 이거 그냥 다 붙이면 안 돼 여기? 그러자. 일단 나중에. 일단 처음 거. 내 생각인처럼 이걸 잘라서 그냥 케이스. 여기다가 케이스 닫아. 어? 이렇게 해 봐야 돼. 내 손 아이쉬. 어?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바꿀 수 있잖아. 한 종이에다 붙인 다음에 그걸 넣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냥 한 필름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 크게 맞춰 잘른 다음에. 아 그럼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 그게 뭔데? 그리고 너무 작은 애들 말고. 저 큰 코끼리 하나씩 붙이고. 큰 코끼리를 일단.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그러니까 얘네는 필요할 것 같아. 이 곰이랑.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무지개. 어 그렇게 해. 무지개로 시작하자. 아니야. 코끼리를 일단 시작해. 리사가 있었지? 그럼 100% 리사는 코끼리가 아니었다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네가 붙이고 가면은 리사는 분명히 이쁘다고 할 거야. 리사 코끼리 좋아해. 하지만 여기 있었다면. 리사가 언니 내 생각이야. 내가 만약에 미사였지 그러면은. 아니야 나 무지개 할래. 왜냐면. 이유를 들어줘. 리사였으면 오리야. 알았어 리사는 오리지. 아니 근데 내 이유를 들어줘 봐. 뭔가. I'm choosing the rainbow. Because. I feel like it's very centered. And like. It has every color. And it gives me an option to like. Where to like begin my coloring. Okay. 그렇다면 이거는? 이것도 귀엽잖아.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But it's too small. 난 이게 좋아 근데 사실. 나도 귀여워. 나도 귀여워. 근데. I need to start. I need to start with something. That'll give me like a. Inspiration. To like. Branch my cherry. Let's go. So I think I'm gonna go. 여러 귀를 열어두시겠다. Yeah. So I think I'm gonna go with the rainbow. Okay. 20분 만에 하나 붙입니다. It's not even like coming out. 드디어. 결정했어. 근데 어디에 붙일 거야? 그냥 막 붙여야 돼. 아니야. 막 붙이는 것도 사실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다 계획인 거야. 그리고 미소를 막 시작하는 거야. This is why I have a twizzer though. Like so I could kind of place it. I think I was. 여기가 앞면이야? 뒷면이야? 여는 부분이야? 뒷면. 뒷면이면 딱 여기다 붙이는 게 이거 있지? 내가 좋아. 안 만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 만질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는데. Do I want it here? Like in the center? Very center? Yes. Like here. Right here. I'm putting it on. But like I need a ruler. Are you putting it on the bottom half of the phone? Yeah. Do you want me to put it in the middle? No, no. Like down. Like here. But I wouldn't know if it's like 100% like in the middle. Because I don't have a ruler right now. There's this. No, you can't go back though. Like I don't think it will come off. Really? What? I'm putting it on. Okay. Oh my god. Yes, that's perfect. What? It's perfect? It's here? Like right now? Yes. No. It's done. Oh my god. It's not center. It's not center. Take it up. Take it up. Oh, that's good. It's going to be okay. No. Just one. Oh. Yay! I did one. You guys. Be happy for me. Wait. I put one here. Good. Okay. Now it's easy. Now it's easy. Now it's easy. But what do you do? What do you have to do? Like, this one is fun. I like this one. I don't think кварти, but I love it. Look, I love them. Every minute. I can do so much work. Look, it's chemistry. You've got to love the This one is longer than you But it doesn't want to «Cue them». There's something there. 리사, 슬리핑 줄을 다 맞출까? 한 줄로? 아, 줄... 하늘이 쉬어. 아, 근데... 나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있어. 어때? 한 줄로 붙여? 난 한 줄로 붙이는 거... 나 어때? 네. 일단 한 번 넣어.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내 주변에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파라솔? 어, 오케이. 내가 먹을게. 이걸 뭐라고 하지? 우산? 해변에 파라솔. 난 그냥 우산이라고 봤었는데. 해변에 파라솔. 해변 컨셉이에요, 이거. 약간 동물의 수 때문에... 아, 네네네네네. 이게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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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안. 잠깐만. 이거, 안. 이거, 안. 오케이, 잠깐만. 거의 다 됐어. 됐어. 좋아. 아, 나도. 아, 사실 이거 끝났는데. 아, 정신아트 할 줄 알았는데. 심플하게 하는 거였구나. 아니, 사실 이거. 이건 좀 잘했는데... 이거 이거... 아니, 나는... 만약에 붙일 거면 이거 정도고... 아니. 고통을 할거에요. 제가 큰 chunks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손가락에 붙여줄게요. 아, 손가락에 붙여줄게요? 아니, 손가락에 붙여줄게요. 아, 손가락에 붙여줄게요. 아니면... 아, 손가락으로? 내가 이게 좋은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 나쁘지 않나? 바나나와이도 귀여운데? 아보카도도 있어 채영이 핸드폰에 아보카도 이 셜도 너무 귀여운데? 나도 좀 귀여워 쉘 할까? 약간 해변 것에 어울리는 느낌 꽃들도 진짜 귀여운데 그러면 봐봐 여기 먼지 먼지 이렇게 없어졌어 먼지 이렇게 어떻게 붙여? 난 진짜 모르겠어요 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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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큰일까? 근데 완전 클레이지하게 가야돼 이거 하나 붙이면 시작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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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야. 3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아, 2개. 제 때에서 좀 더 옆으로 붙여야겠다.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이건 뭐야?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뗄 수 있구나? 뗄 수 있어. zur 수 있어요, 뗄 수 있어. billy colours Aim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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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езğu 그래, 이거 좀 더iero. Bring it to rain and just rain eye spoke HeLa decided to have a shield in a hand. toys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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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修 suivant 무서웠어.. 어떡해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education something that I have to do in the center? 나는 이거 좋아 난 이거 처음부터 좋았어 in the right center 좋자 그 다음에 쉘까지만 붙이고 가자 쉘 2개 남았어 진정해 쉘 2개 남았어 아 근데 약간 이거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플레이스먼트만 잘 안 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둘 다 완벽하다 여기 맞아? 재영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좋았어요 아까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옆으로 약간 겹쳐요 여기? 아니? 약간 밑에? 여기?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번 보여줘 더 완성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줘야 돼 잠깐만 어? 근데 약간 이상해 안녕 안녕 또 놀러 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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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